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 무려 더불어민주당의 반란표 이재명에게 등 돌림표가 단순 계산으로는 38표 그리고 기권 무효까지 합하면 사실상 50표가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본격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자신의 소외를 밝힌 겁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의원들께서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당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좀 헛다리를 짓는 느낌? 일부러 일부러 동문서답을 하는 느낌? 이 체포동의안의 본질은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체포를 하라고 할 것인지 체포를 만류할 것인지 이걸 같은 당 의원들이 표결을 한 건데요 대장동, 성남FC 얘기는 다 빼버리고 갑자기 여기다가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 당의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 그것을 표현했다고 해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생각은 1도 안 했을 겁니다 당의 운영에 대한 우려? 당의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장동 사건인데, 성남FC 사건인데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된 일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민적 인지도가 5%도 안 됐을 시절에 그때 대장동을 무대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을 꾸몄던 그때의 일에 대해서 단조회를 하느냐 맞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표결에 붙인 건데 갑자기 국가에 대한 충정? 왜 국가에 대한 충정이 여기서 나옵니까? 당에 대한 충정? 이제 이렇게 단톡방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프다, 마이 아프다 라는 자신이 했던 말의 그 기사를 거기다가 딱 덧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언제 기사냐면 2016년 여러분 기억을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겠습니다 2016년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2016년이면 이재명은 성남시장 물론 재선에 성공한 시장인데 성남시장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대선 잡룡들 여론조사하면 3%, 4% 이쯤 나오거나 말거나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명이 단숨에 차고 오릅니다 무엇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기 시작하느냐? 포퓰리스트 어떻게 보면 선명성 좋게 보면 선명성 나쁜 측면의 본질을 얘기하면 포퓰리스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센 말을 입에 올리는 겁니다 그때 정치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정치인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두 글자를 입에 올립니다 그때 충격이었죠 그때 2016년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결국 경선의 결과는 문재인 1등 안희정 충남지사 2등 이재명 성남시장 3등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아무튼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셈이죠 사이다 바른 이재명 이런 닉네임도 얻고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다섯 글자로 충격을 주면서 포퓰리스트로서 뭔가 정치적 에너지를 지지자들 끌어모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때가 2016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해놨느냐 2016년 얘기입니다 모든 걸 걸고 치열하게 사는 동안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은 기쁨으로 맞았다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 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 등 뒤에서 내려 꽂히는 비수 정말 아프다 아프다 2016년에도 아팠고 2023년 지금도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 38표 그 표는 내 등에 와서 꽂힌 화살이나 똑같다 그래서 아프다 아프다 지금은 대장동과 성남FC와 백현동과 정자동과 뭐 그 다음에 변호사업의 대납과 기타 등등등 불법 대북 송금 등등등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면 7년 전 2016년에는 뭐가 있었느냐 첫 번째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아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조폭과의 연루 의혹 국제 마피아파 거기에 그쪽 그 조폭들이 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코마 트레이드라고 그 회사에 상장을 줬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쪽 조폭의 행동대장인가 와가지고 이재명 시장 테이블에 팔 떡 올려놓고 찍은 사진 여러분 기억나시죠? 조폭과의 연루 의혹 세 번째 배우 김부선 씨와 스캔들 의혹 그런 스캔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가 결정적인 것이 해경궁 김 씨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후보를 막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을 누군가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논란이 빚어지니까 그때 이재명이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가느냐 이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영부터 먼저 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업어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만 보면 마구 공격을 한 거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폭과의 연루 의혹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그다음에 해경궁 김 씨 의혹 이런 것들이 중척도에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 이재명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이재명 기억에는 아프다 아퍼 그래도 내가 성남시장이긴 하지만 비록 나도 더불어 밀당인데 그때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2023년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아니 명색이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인데 여기에 반란표가 38장이나 나오다니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인가요? informational 리허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